남편의 그늘에서 걱정이 없이 살았던 어머니.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자랑이었던 아들 상혁 씨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집에 있으면 마음이 심란하고, 일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니까 즐거워요. 일이 없으면 저는 더 힘들어요. 두 번의 큰 충격은 어머니의 자신감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라 사겠지 하면서도 또 자꾸 그냥 걱정을 해요. 거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다가 또 걱정이 되고, 가족 내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안 잡을. 남편의 빈자리를 메꾼 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어머니 대신 동생 상혁 씨를 단속하다 보니, 형제가 부딪혔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인데, 숯먹고 그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진짜 상황이지만,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놀고 다리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자기를 해도 감당이 힘든데, 그렇게 속 엄청 상한 거죠, 지금 상반입 상황. 클릭비 컴백 준비로 외출이 잦아진 상혁 씨. 멤버 7명이 모두 모이는 건 13년 만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설레기도 합니다. 96년생이면 3살 때 제가 데뷔한 걸 99년 데뷔니까. 옛날에 제가 한창 좋아했을 때 연예인문도 보면, 신기하고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나다가 되게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과거형이죠, 거의. 팬이에요가 아니라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기회를 반가워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엄마, 전화 4번입니다. 이럴 때는 좀 너무 답답해요. 안 받으면 뭐 하나보다 이러고, 좀 이따 제가 전화를 할 텐데, 굳이 받을 때까지 몇 번 하니까. 급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어머니는 상혁 씨의 외출이 잦아지자, 또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기 형 전화가. 그거 촬영하고 있어, 왜. 들어가야지, 왜. 얼굴이 굳어집니다. 또 엄마, 엄마 형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지? 전화해 보라고. 나쁜 예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때는, 어디 있나 하고 이제 형한테 얘기시켜요,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제가 아무리 별 번 얘기하는 것보다, 형이 한 번의 얘기하는 게 더 잘 들어요. 저는 안 무서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형이 많이, 아빠 역할, 부모 역할을 많이 해요. 저한테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직접 얘기해도 되고, 둘이서 2대 1로. 뭐라고 하면 나는 또 분해해서. 어머니는 걱정이 된 나머지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상혁 씨에게는 억압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사원의 도시라는 루앙프라방의 야시장.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나온 상혁 씨. 가방을 하나 두고도, 모자는 엇갈립니다. 조금만 무거운 거 들면 바로 찢어진대요, 여기. 무거운 거 넣을 것도 없어. 많이 안 넣을 거면 큰 거 먹어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안감도 있고. 안감도 있잖아. 무거우면 이거 다 찢어진다니까, 여기 다 끊어진다니까. 무거운 거 넣었나? 무거운 거 넣었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마음은 같지만,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자. 지독한 불신입니다. 엄마랑 저랑 취향도 너무 틀리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불신이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두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형도 부모도 하느라 힘들었어요. 너도 소나기 판치 맺힌 것도 많지만. 형 노릇이지 뭐 부모 노릇이야. 부모 맞잡이야, 형이 옛날에는. 부모가 나이 먹으면 형이 부모 맞잡이니까, 무슨 말인 걸 몰라? 내가 형 입장을 몰라요, 그래. 그러면 형은 제 입장 알아요? 그러면 동생이면 무조건 그냥 알리만 해야 돼요? 서로가 알아야죠? 서로 알아야 되는데, 너는 일반의 돈이 더 조심하라는 얘기야. 내, 내, 하고는 있어. 내가 특별히 잘못한 날은 대꾸도 안 해. 근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인데,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지. 앞장서 잘해야 되는데 일만 톡톡 절져렸으니까 그동안 불신이 심한 거지. 믿지 못하는 게. 또 뭔 일도 할까? 또 뭔 일도 할까? 그런데 불안해. 남들한테 속깍지에 받는 게 진짜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싫어. 나 누구 엄마가 싫어 싫더라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겁날 때가 많았어. 한동안. 나는 알아봐. 지나가면. 저 새끼 저 새끼 보라.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 감수해야 돼. 너를 감수해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이 상하는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덕이 있고 벅이 있으면 우리 상의가 그런 일도 없고 모든 게 가장 잘 굴러갈 텐데 자꾸 제 탓을 돌리고 싶어. 그리고 일을 받고 싶고. 안 그러면 아니다 커버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자식이 미워서 잔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폭우로 길이 망가져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끄러워. 미끄러워. 밀면 될 것 같은데. 말도 통하지 않는 상혁 씨가 나섰습니다. 현지인들과 힘을 합쳐 밀어보는데.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는 버스. 저 불나게 생겼어. 어떡하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서는 상혁 씨. 힘을 보태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차. 성공입니다. 그런데 상혁 씨가 다른 차들도 돕겠다고 나섭니다. 자, 상혁. 사고를 치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혁 씨는 작은 도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밀면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올라가니까 현지인분들도 도와주시고 고맙죠.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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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일까 봐 겁나더라고요. 엄마, 하자. 저긴 늦 거야. 이제 다 SR. 저기 벗어놨려. 아이고. 아이고. 상혁 씨는 도움을 주어 뿌듯하고 어머니는 활기찬 아들을 보니 흐뭇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모자는 한마음이 됐습니다 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뜻의 매콤강 한 번도 속내를 보인 적이 없는 상혁씨가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예인이 돼서 가수가 돼서 또 과분한 사랑도 받아보고 또 과분한 관심도 많이 받아 봤는데 그 사고 쳤을 때도 엄청 힘들었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감 있게 잘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처음에 애초부터 네가 연예인 안 했으면 일반인으로 살았으면 이런 풍파하고 또 안 겪고 너 상처도 안 받고 그 상처받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지 아들이 남들에게 비난받는 게 싫어 지레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했던 어머니 주는 생각도 해봤어 죽으면 저 어린 것들도 어떻게 살까 그 생각도 아들이기에 사랑하기에 버텼습니다 제가 뒤에서 버텨야지 아들만큼 어머니도 아팠고 어머니만큼 아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한테 신뢰도 못 주고 엄마가 자꾸 잔소리 하게끔 한 게 너무 미안하지 않아 늘 강한 척했던 어머니 엄한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내야 했고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들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걱정하고 걱정하기에 잔소리를 했지만 서로 상처만 깊어졌던 것 스님은 나지막히 기도를 한 후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스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지만 남편을 위해 기도를 울리는 어머니 혼자 아버지의 몫까지 감당하려 했었던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떨굽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상혁씨는 어머니 옆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제서야 보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어머니의 어려움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만 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있었기에 견뎌낸 10년입니다 저는 너무 엄마가 딱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기에 대한 걸 많이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삶이나 이런 거 정상에 올라야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듯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를 알게 된 모자 연예인으로서 욕먹고 힘들게 지낸 게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가족도 날 보면서 걱정이 많고 힘들 거라는 걸 이제야 좀 더 느끼는 것 같아 고맙다 상혁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의 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아빠도 너의 크는 모습 봤으면 좋겠지 엄마한테 바라는 점은 형이랑 나는 엄마의 밝은 모습 하나니까 울지 마시고 우리 안 만들 테니까 형이랑 나랑 호도할 테니까 웃는 모습만 보여주시길 약속해 주세요 알았죠? 약속 자식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앙금이 풀리는 어머니 모자는 이제야 서로를 마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이 고맙고 눈물이 지난 10년 보기만 하면 늘 맞서기만 했던 상혁 씨와 어머니는 이제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아? 아 나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가 뒤에 있으면 열심히 한 건 저거 보지 뭐